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이번 정권 들어가지고 가장 극과 극으로 비교가 되는 방송인은 JK 김동욱이라는 가수하고 뉴스공장의 김어준일텐데요. 김어준은 자타공인 이번 정권이 가장 사랑하는 방송인이고 JK 김동욱은 정부의 쓴소리 몇 마디를 SNS에 쓴 이후로 오랫동안 진행하던 프로그램에서 하차를 하게 되었고 사실상 방송에서 퇴출을 당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JK 김동욱씨가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이 그동안 어떤 일을 당했는지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상황과 김어준에 대해서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는데요. 관련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김동욱씨에게 그동안 일어난 일을 살펴보면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JK 김동욱이 10년 이상 진행해온 프로그램에서 갑자기 하차를 하게 된 사건인데 지난 1월 26일 김동욱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UBC 열린 예술무대 뒤란 하차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았다면서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작별 인사라도 무대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으면 좋았는데 상황이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했고 해당 프로그램은 그가 2011년부터 10년째 진행했던 프로그램으로써 JK 김동욱씨도 그렇고 일각에서도 김동욱씨가 평소에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정부의 비판적인 내용의 글을 쓴 것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김동욱씨 같은 경우에는 2019년 조국 사태 이후에 개인 SNS를 통해서 조국을 향해서 조국아 이제는 사과해라 적당히 하자라는 글을 남겼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추하다 추해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김동욱씨가 SNS를 통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인 사건이라든가 현 정권의 내로남불에 비판적인 글을 SNS를 통해서 쓰자 친문성향의 네티즌들은 UBC 방송 게시판에 찾아와가지고 김동욱을 비판을 했고 방송사를 향해서 캐나다 국적인 김동욱의 하차를 요구한다라는 이런 글들을 쏟아냈고 김동욱씨의 트위터라든가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악플이 쏟아졌다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뭐 결과적으로 김동욱씨는 10년 이상 진행해온 프로그램에서 이유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하차를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고 UBC 측에서는 왜 김동욱씨를 하차시키기로 결정을 했는지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 측에서 UBC 울산 방송 측에 수차례 전화를 걸어가지고 김동욱씨의 하차 결정의 배경을 물었지만 UBC 측에서는 담당 PD가 답을 할 상황이라면서 답을 피하고 있고 담당 PD는 외부와의 접촉을 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울산 시장이 문 대통령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 송초로인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마 많은 분들이 짐작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뭐 해당 사건이 김동욱씨에게 일어난 논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고 이번에 김동욱씨는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해당 사건에 대한 속사정이라든가 이 사건 말고도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먼저 그는 인터뷰를 시작을 하면서 아니 여기가 공산국가도 아니고 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춰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했고 김동욱씨는 방금 언급한 10년간 진행한 지역 방송 프로그램에서 강제로 하차당한 거 말고도 그 직전에 종편 유튜브 채널에서도 도중에 하차하게 되었다라고도 이야기했는데 사실상 그 두 프로그램은 JK 김동욱의 생계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김동욱씨는 종편 프로그램에서 하차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해당 프로그램은 업체 의뢰를 받아가지고 광고 음악을 제작하는 컨텐츠였고 그때 해당 프로그램을 제안한 곳이 교육부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김동욱씨는 정부에서 쓰는 음악을 만들어달라고 했었고 그래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평소에 연락이 없던 친구가 연락이 와가지고 자신을 향해서 큰일 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김동욱씨가 쓴 트위터 때문에 난리가 났다라고 이야기했고 당시 김동욱은 처음으로 쏟아지는 악플에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린 것 같다. 내가 벌집을 건드렸구나 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김동욱씨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대응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다지 대응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자신을 더욱더 화나게 한 것은 그 다음으로써 갑자기 방송국에서 자신에게 손해배상 이야기를 꺼냈고 아니 자기가 음주운전을 하거나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킨 것도 아닌데 방송국 쪽에서는 자신이 정권을 비판하는 SNS를 쓴 것을 사고라고 생각을 한 게 어이가 없다라고 지적을 했으며 이에 대해서 김동욱 측에서는 방송국에게 그러면 법적으로 한번 가보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방송국 측에서는 수그러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0년간 진행한 프로그램도 갑자기 PD형에게 전화가 와가지고 대충 관두라고 이야기할 것 같다라는 이런 느낌이 왔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이야기를 했더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당시에 문제를 삼은 것은 트위터 글하고 우파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걸 문제를 삼았으며 자신은 해당 유튜브에 출연을 해가지고 정치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고 음악 이야기만 했는데 그것을 꼬투리 잡힌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출처가 어디인가 PD형 당신 생각이냐라고 물었더니 윗선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뭐 김동욱씨에게 일어난 이런 사건들을 보고 있으면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많은 분들이 짐작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한 최근에 한 시민 같은 경우에는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뿌렸다가 고소로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정권에서 정권을 향해서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는 이미 그 민낯이 드러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JK 김동욱씨는 김어준에 관련된 본인의 생각도 이야기했는데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서는 신인 가수가 첫 싱글이 대박이 났다고 다음 싱글도 똑같은 스타일의 곡으로 승부를 보려는 제작자 마인드와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김동욱씨는 자신의 음악 방송에서 음악 이야기만 했는데도 하차를 하게 되었고 김어준씨는 방송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도 계속해서 방송을 하고 있다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불공평하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에 대해서 우파나 보수 성향은 아니라고 이야기했고 정권이 바뀌고 그 사람도 잘못한다면 똑같이 비판을 할 것이라면서 정치에는 그다지 생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정치인들을 향해서 국민이 낸 세금으로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니까 지켜야 할 것은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고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가만히 있고 저쪽에서는 감싸주는 게 진짜로 역겹고 토할 것 같다라고 비판을 했으며 자신 앞으로도 정치인과 관련해가지고 비판적인 의견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자신이 여기에서 멈춘다라고 하면은 저 사람들은 복종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저 사람들이 공격하는 것 때문에 멈출 이유는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SNS 활동을 더했으며 마음속에 불을 지피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아무튼 뭐 이런 모습을 보고 있을 때 많은 분들이 김어준하고 김동욱이 많이 비교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이며 김동욱 씨가 쓴 SNS 글이 논란이 되어가지고 방송에서 퇴출이 되었다면은 김어준 역시도 그가 했던 수많은 발언이라든가 그가 진행하는 방송이 논란이 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며 게다가 현재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김어준의 퇴출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지만은 TBS는 요지부동인 상황이고 김동욱 씨에게 들이댔던 잣대를 김어준에게 들이댄다면은 김어준 역시도 현재 방송을 진행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겠죠. 하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처럼 누구는 방송에서 퇴출이 되고 누구는 정권의 비호를 받고 거액의 출연료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은 국민들이 보기에 화이트 리스트하고 블랙리스트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런 상황을 보고 있으면은 개인적으로 과거에 유시민이 했었던 발언이 생각이 나는데 과거 유시민은 한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과거에 박정희는 말을 안 들으면은 사람들을 잡아가 두고 고문을 했지만은 이명박은 밥줄을 끊어버린다라는 식으로 압박을 해가지고 입을 다물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의 상황이 유시민이 언급했던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유시민이라든가 이번 정권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 것은 저뿐만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